가버려 또 레넥톤이네 그대로 갑시다 그대로 갈게요 저 케인으로 레넥톤 만나서 이긴 적이 없음 아니 게임은 다 이겼거든요 근데 라인전을 이긴 적이 없음 사실 카운터가 아닐까 레넥에 또 날먹하러 갑시다 이기는 구간이 별로 없어서 레넥에 해놔야 돼 아까운데 아까비 못 참겠다 이거 가자 가버려 좋아요 차코 아래쪽 점화 찼을 때 합시다 좋아요 아래쪽 좀 빠졌으니까 들교환 왜 이렇게 세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세 차기 챔 아니야 어우 아파 와 까비 미니언 딱 지우면서 맞았으면 잡지 않았을까 저렇게 안해도 잡았네 좋았습니다 와 겨우 살았다 죽을 뻔 할만한데 이거는 아 변신하지요 잡아줘 어우 다행이다 다 빼드 다 아래쪽이라 혼자 먹겠죠 이달리가 좀 더 이득 보자 여기서 야 납치다요 까비 나 붐이 없어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오케이 어우 다행이다 생일 날뻔 돈 곧 차거든요 근데 안 들어오네 더 잡으려 와용 예측했지 이 녀석아 정말 쓸 것 같더라 어우 화이팅 아래쪽 타분 이겼어 어 네 화이팅이요 어 스틸 좋아요 한탄은 안좋아요 아이고 다 죽었네 괜찮아 난 잘 컸어 아우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다 큰일 날뻔 큰일 날뻔 오 좋아요 와 너무 아까워 와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신발이 없어서 못잡겠다 타비 와 이 틈에는 헥톤 이득 너무 많이 보는데 2차까지 밀어버렸어 어 무조건 잡아야 돼 못잡으면 대손해 쇼 어랍쇼 근데 잡은거 같죠 그래도 어우 다행이다 잡긴 했네요 그래도 이게 좀 위험하긴 한데 아 도망가자 오네 까비 다 텀 텀 밀면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게 손해라고는 생각 안해요 뭐 오브엑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죽으면 살짝 손해 힘 네 손해네요 전령이 아니라 바론이구나 어 이거 할만한데 좋은데요 오히려 좋아 제가 그걸 먹었죠 이러면 오 좋아요 잘 녹였죠 굿 아 좋았습니다 야 궁이 없어가지고 네블랑 왔다 좀 애매한데 이러면 어우 센거 봐 잠깐만 뭐 데미지가 이상한데요 레넥톤 태어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아 좀 애매하긴 한데 아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러면 일로 가자 어 잡았죠 밑에 카운터 정글 한번 어 아 마구마구 카종 좋아요 좋아요 어 어 아 와 너무 아깝는데 이거는 아깝이 진짜 아깝다 나름 잘한 것 같은데 어 좋아요 이거는 가버려 어딜 나한테 1대1 붙으려고 절대 안되지 이거 바텀 2차 밀자 골드 먹을 사람 맞아주고 가정합시다 아 마구 가정하기 얘 또 싸우나 설마 오 좋아요 잘랐는데 여기 가버려 뭐야 이거 웨이슨 어우 도망가 어디갔지 안되지 타코야 나 다르킨이라고 아니 어떻게 잡으려 죽을 뻔했네 잡으려 와용 이게 한 번에만 안 터지면 궁 쓰면 그냥 안 죽거든요 렉턴 정리하러 가야겠다 쫌 밀겠네 저거 야 거기서 가면 못 가지 렉아가 렉츠 렉츠 셀프 타주죠 어 나 죽었는데 소톤 사여서 다행이다 그거 내가 먹을게 궁을 네넥턴 잡을 때 안 쓸 걸 그랬다 안 써도 충분히 잡았을 텐데 와요 와 이게 안돼? 너무 아까운데? 살짝 날라가는 궤도를 예측해서 날려봤는데 안 맞았네요 어 돈데요? 와 못 잡았어? 가버려 어딜 돌아와 이거를 안 되지 안되지 좋아용 거시가 없네 저거 하나 살리면 끝나지 않을까? 와 이게 한 방에 죽는다고? 왜 이렇게 쎄 뭐야 이거 그래프 뚫고 나갔는데요? 와 이거 뭐야 그래프 뚫고 나갔는데요?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시작하자마자 이런 사람이 어딨어 어 좋았습니다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지금 점프 아 어워네 어? 어 어 오케 나쁘지 않아?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걸리지 안걸리겠지 싶었는데 걸려버렸는데 안걸리겠지 아직 모른다 이거 놔 이 녀석아 어 네 좋았습니다 역으로 떨구기 성공 네 이 어까녀석 절대 안되지 호불소 피하기 아 나 이거 두번째 판이거든요 이거를 두번째로 해보는데 초반 그냥 초반에 탈락해가지고 좀 무섭네 잘 피해보자 구석이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구석이 더 안전할지도 몰라 눈덩이 서바이벌 몇명 남은거지 지금? 20명명 남았나? 눈덩이를 조심하면 된다 그쵸? 눈덩이만 안밟으면 살아나갈 수 있어 오후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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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 녀석 어어어어어 도망가 도망가 오후허 일단 살아나왔습니다 어? 뭐야 다 죽었는데? 사람들 어어어 어어어 어 어어 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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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